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모든 삶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또 예배이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허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걸 마음에 품으신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1절 말씀의 연장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거 빠뜨렸지만 원어로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접속사 카이라는 접속사로 2절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혹은 또한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1절과 2절이 쭉 연결되는 것이 본문의 구조인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섯 동안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인가 예배가 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2절 말씀은 중요한 동사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첫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번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마라 변화를 받아라 분별해라 이 세 가지 동사로 이 2절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단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이 그게 예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로마스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동사 세 개를 이제 잘 분석하고 또 이 동사를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그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요 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 첫째가 뭐냐 본받지 말고의 훈련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권면이 참 많은데요 자 레위기 18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당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임이라 여기 나와 있는 애국당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게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랑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열한기상 17장 15절에도 보니까 세 번역입니다 주님의 윤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은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뭘 의미하는지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11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윤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둔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이 말씀 역시도 이 타락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 타락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 뭘 말하는지를 아주 너무나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특징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하네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최근에 읽은 칩잉그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R12 그리스토인 참된 영성을 경험하는 삶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참 너무 정확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여기 나오는 육신의 정력이 뭐냐 육신의 정력이라는 것은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 느끼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력은 쾌락주의를 말한다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력이라는 게 뭐냐 이 안목의 정력이라는 것은 갖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이걸 물질주의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뭐냐 이 이생의 자랑은 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이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말한다 이게 너무 잘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 세 코드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렸지만 빌리포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리고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뭔지 아느냐 그들의 신은 배요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배는 이게 스타믹 이거 이거 자기 배를 신처럼 섬기는 태도 복품 비만인 저로서는 상당히 찔리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배를 제가 잘 섬겼으면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상에 거기 젖어 살면 안 된다 그 할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걸 늘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회개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이게 계속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하나 있는데 변화를 받아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2절의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이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동사를 설명하면서 내가 말하는 변화를 받아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좀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게 이거 아닙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가 변화를 받는 겁니까 이 변화를 받아가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지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 갈래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정치도 이래갖고는 안 된다 경제도 이래갖고는 안 된다 또 교육도 이래갖고는 안 된다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 많은 부분의 변화를 요하는데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 마스트키 같은 첫 출발이 뭘까요? 나 자신이 먼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된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 정치가 새 정치가 될 거고요 나 자신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된 그 사람이 교육을 하면 교육이 달라지는 거고요 먼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 나 자신이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스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다음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다 지난주에 뉴스 다 보셨겠지만 모 정치가가 유력한 정치가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참모에게 성적으로 죄를 지은 게 이게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그것이 고발돼서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놀란 건 이 정치가에 대한 여러 기사들 가운데 어떤 글을 내가 봤느냐 하니까 이분이 2016년 자기가 쓴 책에 벌써 2년 전에 이렇게 잘못된 감정이나 행동의 위험성 이거를 사자성어를 가지고 그 책에다 피력을 한 거를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알고 있었네 하기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몰락한다는 건 초등학교 6학년한테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책에도 막 쓰고 했지만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못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못 바꾼 거예요 뻔히 알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톰 라이트라는 분도 이 부분을 추석을 하는데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로마스 1장 28절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지금 이 톰 라이트가 본문 2절에 나오는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씀과 정 반대편에 있는 구절로 1장 28절에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걸 대비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 마음이 죄의 키만에 어두워지고 굳어지도록 방치해 놓은 상태 이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빠져 굳어있지 아니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굳어진 자리에 빠져 있지 않겠다 나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대비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막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어느 문학의 사람 무슨 정치계 사람 이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크고 작은 삶 속에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할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 이 방향도 바꾸지를 못하고 계속 내게 영향을 미치는 그것들을 끊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동사 세 개 중에 앞에 이 두 동사 본받지 마라 변화를 받아라 이것들을 시제를 살펴보고 문법을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이 본받지 마라라는 단어하고 변화를 받아라는 두 동사가 공통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이 똑같이 명령형이고요 똑같이 수동태고요 똑같이 현재형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명령형이라는 건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다행이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받은 그리스토인입니까?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요 반드시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걸 끊어야 돼요 명령형이에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나와있는 이 두 동사가 수동태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세상에 닮아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변화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좋지만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치지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내 의지를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늘 그분과 가까이 또 그분에게 순종하려는 삶을 통해서 이게 이 수동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나의 힘으로는 제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가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떡하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그 유혹을 이겨낼 장사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게 두 동사가 다 같이 현재형이다 이건 뭐로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이 일 또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 이거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형이 뭘 말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 분별하라 분별하라 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별력의 훈련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혼란스럽고 저도 저 자신이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정치가나 문학의 이런 분들을 보면 대놓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요 아마 또 상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 있고 너무나 그런 유혹에 전부 골리아처럼 괴물처럼 와가지고 저를 유혹한다면 거기에 넘어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달콤하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 마침 지난주 QT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매일 성경이 유라굴라 태풍 바울이 경험한 유라굴라 태풍을 본문으로 목요일부터 쭉 설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요 저도 QT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태풍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경험했을 때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징하는 바울의 판단력하고 또 세상 사람으로 상징되는 백부장, 선장, 선주 이 사람들의 판단력하고의 차이점이 확 드러나는 게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먼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판단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지금 백부장, 선장, 선주들의 판단력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남풍이 순하게 불매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12절도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전부 자기 기준이라는 게 현실에 얼마나 더 편한가 이게 얼마나 더 유익한가 이게 얼마나 내게 더 좋은 건가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남풍이 부나 안 부나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력의 기준이에요 이번에도 계속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 악한 사람들의 기준을 보니까요 그 무슨 배우 배우인가 그 사람도 그랬고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저질리는 일로 말면 저 여자가 얼마나 영혼이 다치고 고통했는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들킬 수 있나? 이게 들킬 건가? 안 들킬 건가? 그래서 안 들킬 것 같으면 발뺌하잖아요 나 그런지 안 했다 그다가 이틀 뒤에 또 했다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진리가 아니라 들킬 건가? 이 남풍이 부나 지금? 이게 세상의 판단력의 기준이에요 자승자박이라는 말 아시죠?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로 남풍이 부나 안 부나 보고 들키지 않은 일만 골라가면서 했는데 이게 8년 지나고 9년 지나가지고 미국에서 시작한 미투 운동이 자기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남풍이 부나 안 부나로 뭐를 결정하는 판단력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바울의 판단력의 기준이 뭡니까? 이제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항해를 시작했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축을 고생을 하는 그 절망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위로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2조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리라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그다음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설교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수 목사가 포인트가 되면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백부장 선장과 선주의 판단력의 어떤 근거 기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바울의 판단력의 기준 근거가 확 드러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엿새 동안의 삶에 여러분 모든 일상생활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판단의 기준은 혹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같은 그 기준 아니신가요? 남풍이 부나? 저는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게 유리한가? 이게 들킬까? 안 들킬까? 이런 어떤 얄팍한 근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죄성을 늘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면서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게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 부끄러운 것들은 내가 먼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우 동사 도키마조에서 파생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영어로 하면 테스트 앤 프루브예요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실제로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테스트 앤 프루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도키마조 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지 시험해 보고 증명해 보는 차원에서의 분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2절에 나오는 분별하라라는 이 도키마조와 같은 단어가 에베소스 5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분별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칩잉그램이라는 분의 글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확장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경험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제 원고에는요 경험하고에 대해 굵은 글씨를 해놓은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가면요 최근에 인터넷으로 테드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요즘은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이 분당에 앉아가지고 미국 강의, 영국 강의 원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테드 강의 하나 너무나 오늘 이 말씀에 유효한 그런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영국의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라는 분이 강사인데요 이 마약 중독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현실적으로 유럽 같은 나라가 취하고 있는 마약 정책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취하는 마약 정책은 뭐예요? 격리예요 마약하다가 들키면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격리시키는데 이걸로 효과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요 브루스 알렉산드라는 벤쿠버의 심리학 교수랍니다 이 브루스 알렉산드 교수의 실험을 소개하는데 그 알렉산드 교수라는 분이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이 쥐 한 마리를 우리에다 가두어요 그리고는 물병을 두 개를 제공을 하는데 꽂아 놓았는데 하나는 정상적인 일반 우리가 먹는 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병에는 헤로인이나 코카인이 든 물이에요 실험을 했더니 100% 쥐들이 일반 물 안 먹고 자극적인 마약이 든 물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50년대부터 계속하는 실험이래요 그래서 이제 마약 중독자들은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정책을 쓰는데 이 알렉산드 교수가 계속 이런 실험을 하다가 불쑥?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아! 우리는 지금까지 빈 우리에 쥐를 넣었는데 그 쥐 입장에서 마약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좀 더 다른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일으킨 거예요 이 알렉산드 교수가 쥐들이 살기에 너무 쾌적한 쥐 공원을 만들어요 쥐 공원을 충분한 양의 치즈를 공급해 주고 가지고 놀 만한 형형색색의 공들을 제공해 주고 또 놀이기구 같은 수많은 터널을 만들어주고 완전히 에브랜드예요 쥐들이 놀고 지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주변에 많은 친구, 좋은 동료 친구 쥐들을 거기다가 넣어줬습니다 짝짓기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놀이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는 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두 물병을 거기다 공급해 주는데 하나는 일반 물을 공급해 주는 물통이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마약이 든 물을 거기다가 두 개로 딱 넣어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어떤 쥐도 마약 물을 먹지 않더래요 뭘 말하고 싶은지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앞에는 쥐를 가지고 실험했지만 이거는 실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참전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서는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이요 베트남에서 헤로인 이런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미군 중에 약 20%였대요 이게 말이 20%지 여러분, 1만 명이라면 20%면 2천 명이에요 10만 명이라면 2만 명이 지금 헤로인을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국 사회의 문제입니까? 이제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수십만 명의 약물 중독자들이 이제 50개 주 곳곳으로 흩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긴장과 걱정을 만드는 요인이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일반 정신과학 기록에서 정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에서 헤로인을 많이 사용하던 그 군인들 집까지 추적을 해가면서 이후에 조사를 다 했는데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다 비었고요 베트남에서 헤로인을 복용하던 사람 중에 95%의 사람들이 헤로인을 끊더래요 우리 생각에는 또 우리가 알기로는 한 번 마약에 손대면 영원히 이거는 못 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금단 현상도 없고요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딱 끊더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월남 전에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베트남 전쟁 같은 데 보면 정글 이런 것 자체가 공포 아닙니까?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 그 헤로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군들이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홈스윗홈 너무너무 그리웠던 집에 가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너무 안락하고 편안한 집안에서 생활하니까 헤로인이 저절로 끊어지더래요 이런 내용을 다룬 강연이었는데요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내가 죄 안 져야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열 번 죄 지었는데 이번 주는 여덟 번으로 줄였네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는 노력 죄 짓지 않으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패스트 앤 프로브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앙 교육의 실패가 뭐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눈만 뜨면 하는 게 강요했습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는지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큰일 나? 너 함부로 여자 사귀면 죽을 줄 알아? 그 여자를 사귀면 왜 죽어야 되는지 안 가르쳐주고 미투 운동 알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겠는데 다짜고짜 여자 사귀면 죽어? 그런데 억울하게 죽을까 봐 33살까지 내 장가를 못 갔잖아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도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지각하지마 졸지마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돼? 헌금해야 돼? 왜 11주 안에? 온통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로 가득 차지만 그래서 우리가 갖는 비극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죄 안 지려고 못 참겠다 해버리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 딱 한 걸음 뒤 늦게 하는 것뿐이에요 틀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죄 짓지 않으려고 세상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테스트 앤 프룹을 해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맛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34편 8절 너희는 요아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서울시인데 권혁성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맛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인데요 음식의 맛을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직접 경험을 통한 점검이나 확인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나오는 알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인데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다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요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려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저는 그 실험을 보면서 그 교수님이 앞에 했던 실험 이게 세상이에요 결국은 먹어야 되는 정답 물 하나 딱 주고 마약물 달콤한 마약물 하나 딱 주고 환경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마약물 먹게 만드는 그 악한 실험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요 쥐 공원을 만들어주는 실험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기쁨을 감격을 찬양해 이 만남의 축복 지난주 내가 어쩌다가 또 세상에 한 발 잘못 발을 디든 것 같으면 오늘 예배 통해 하나님이 그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의지력도 주시고 동기도 내 손잡아라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테스트 앤 프로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성령님이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가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그 내내 어떤 문장 하나가 있는데 화면으로도 제가 좀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너무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억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쾌락을 억제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면 죄악의 쾌락 이겨낼 힘이 제공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자상한 분이에요 이런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요일이에요 제가 아끼는 젊은 두 분의 집사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두 집사님이 저를 찾아 놀러 온 거예요 딱 제 사무실로 두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헐 쪼개서 온 거예요 정말 다이어트가 성공을 해서요 저는 지금 온통 이 복부 비만이 내 마음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기로 미루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이야기가요 다이어트를 했대요 석 달 만에 15kg가 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 다 잊어버리고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면서 했는데 그날 제가요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몇 번 시도했고요 자꾸 우리는 굶어서 안 먹어서 살을 빼는 이게 완전히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자기가 석 달 만에 15kg를 빼는데 딱 한 가지 했대요 먹으면 안 되는 것만 안 먹었대요 탄수화물 안 먹고 밀가루 음식 안 먹고 그리고는 많이 먹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채 샐러드를 배부르게 먹었대요 그리고 점심 때 되면 또 요플레에다가 견과류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요 그리고 물론 평상시보다 적게 먹었겠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만 먹고 먹으면 안 되는 것만 피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그 말을 성경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녁부터 시도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부터 샐러드 먹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요 저의 목표가 하나 있다면 이제 석 달 뒤에 홀쪼한 얼굴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굶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좋은 거 이게 참 좋은 게요 제가 진짜 수년 만에 슈퍼마켓을 찾아간 게 근래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 당근, 여풀레도 무가당 좀 값이 더 비싸가지고 이거 내려놓을까 말까 하다가 투자하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니까 좋은 게 아직까지 변화는 하나도 없지만 활력이 생겨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안 먹어야 되지? 그래서 딱 제가 금요일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에 있는 과자, 빵, 바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우리 집에 들여놓지 마라 오늘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빵 같은 거 선물하는 분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감격을 많이 먹어야 돼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많이 누려야 돼요 하지 않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온 지금까지의 삶이라면 많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오늘 그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싶은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혹이 몰려올 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테스트 앤 프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복받지 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그때 해야 되는 일 테스트에 풀어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3절을 부를 때 여러분 좀 더 자유하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좀 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테스트 앤 프룹 유혹이 올 때 이 유혹을 내가 물로 찾아가다가 한 걸음 넘게 빠지게 되는 게 그게 신앙인입니까? 유혹이 몰려올 때 테스트 앤 프룹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오늘 예배할 때 찬양 한 구절 내 마음에 터치가 되면 회복이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자유하시고 더 기뻐하시며 마음이 움직이지며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어떻습니까? 어떤 찬양을 어떻게 드리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한번 3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위를 차냐 주위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위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축도 끝나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후 한 주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테스트 앤 프룹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내가 맛보기로 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수동태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세상을 끊을 수 있도록 악한 세상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강력한 진을 파하는 더 강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 세대를 복받지 말라는 그 말씀이 구현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이 예배는 여길 챕기 하나님의 깊은 그 Done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신 군사들이 이렇게 오합지조리여서 되겠습니까? 늘 끌려다니고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툭 건들면 유혹에 쓰러지는 오합지조리 같은 초라한 인생이 아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는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십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 앤 프룹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누리기 원합니다 각종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기쁜 내 삶이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집 같은 포도주가 떨어져 절망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